누나! 여기 샤워실인가? 누나 왜 샤워를 안 하고 있어? 다 하셨나? 너무 늦게 왔나 봐. 어 여기가 그 샤워실 거기야? 여기가 여기인 거 같은데? 맞네 맞네! 있자 있자! 슐루엣 슐루엣! 와아아아아아악! 빙파이버! 와 씨! 와! 비해서 좀 세게 잡고 싶긴 했다 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식 어 뭐야 뭐야 오 어 허 쓱머려 워야 뭐야 뭐야 우와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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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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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쳤다 난ild 벚꽃사우나? 어? 야깬 야깬 아 뭐야 아 짜친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쓰레몬인줄 뭐야 이거 아아아아 빨리 VR 출시하라고! 아,uous 인다. 우리 리트 할 때마다 이거 넘기지 말자. 아래 있네. 아,일불언거? 아,저 뿔이 약간 떡밥인가? 아,일불언거? 아,저 뿔이 약간 떡밥인가? 아,일불언거? 아,일불언거? 아,저 뿔이 약간 떡밥인가? 아,일불언거? 아,저 뿔이 약간 떡밥인가? 아니다. 아 일부런가? 아 저 꾸멍우리 약간 떡밥인가? 아 일부런가? 아 저 꾸멍우리 약간 떡밥인가? 아 일부런가? 아 저 꾸멍우리 약간 떡밥인가? 아 나 누나랑 싸인다 패트라니아 패고미뇨 죽이지 말고 생포해 생포해! 생포하라! 나 근데 미니냅 보면 저 육각형이 보인다 맥띠다이 벌집 같네 어 나 여왕벌이야? 여왕벌이야? 갑자기 붕 들어올 수 있어 어 뭐야 뭐야 존나 아픈거 존나 아픈거 존나 아픈거 이모티콘 띄워야돼 그래 난 죽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픈거 아픈거 멀리 떨어졌다가 이거 한 번 지나가 가운데 한 번 지나가 이거 아홉시 여기 이만한거야 뭐야 메오 메오 메오메오메오 메오메오메오 면역이야 메오메오메오 메오메오메오 메오 뭐야 이거 새로운 정상 패턴인가? 이게 아까 그거 아니야? 일곱개 하나 다른거 틀린 그림 잡기 틀린 그림 잡기 다른사람이 알아서 해봐 틀린 그림 잡기 얘가 다르다 얘가 다르다 이거잖아 찾아달라 들어가봐 띄워 띄워 wont 왜 143이야 그럼 우리 70억 언제 갔어? P 뭐야 우리 70억 언제 갔어? 야, 누가 70억 날렸어? 7배복 산 거지? 7배복 누가 깠어? 아니, 누가 정력봉 쌌, 정력북 누가 쌌냐고. 브레이크 다녀갔나? 11번 죽였었냐고! 야, 우리가 최초로 본 패턴이래! 아, 최초로! 최초로! 야, 안 돼! 최초로! 버스트를 꾸준히 에키드나 허리가 활처럼 휘렸네. 에키드나 맛이 어때? 근데 이거 나오면 임시 점검 때리는 거 아니야? 야, 우리 3대 143이야. 역시! 율로켓단이 간다, 피드득구나. 과장간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그냥 무조건 가운데. 나 이거 파란색 옆에 갈다. 아, 겹쳤어? 야, 겹쳤어, 겹쳤어? 아! 나 매워, 나 매워. 패시, territory. 겹치면 안 돼. 아니, 이 채vity는 개지랄이네. 내가 봤을 때 에키드나 잡을 때쯤 되면 쌍년이라 할 것 같은데? 어 이게 잡을 때쯤 되면은 욕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눈만데 방금도 167 됐다고? 어 저거 나오면은 나 아껴도 저거 펑 터졌을 때 진짜 주변에 터졌을 때 피 깎였거든요 그니까 족버근나 보네 저게 저게 기믹일 것 같진 않지네 버그지 저거 껌먹으지 저거 물에다가 물이나 떠받아야겠네 페트병 챙겨 펄컥펄컥 페트병으로 되겠어? 펄컥펄컥 약속선이 하고 씨발 성수지 성수 약속 약속이긴 하지 성수지 왠지 자연강상제에 땀칠 것 같긴 해 뱀술 같은 거지 뭐 뱀삼 뱀술 아 이거 버그 때문에 점검하나 아 백돌박이야 이거 어? 해당하면 질문이 제한되었다고? 하지 말란 거 아니야 지금? 공지사항 좀 봐볼게 형 방금 말한 거 그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 방금 말한 거 나가면 못하나 보다 지금은 막아놓은 건데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아니야 들어가면 버스가 안 나온다는데? 진짜네 보스가 없네 보스가 없네 보스가 없네 뭐야 우주 최초 클리어 아니 뭐야 중단 나가자 일단 아니 근데 이거 얼마나 걸린대? 그런 거 없었어? 몰라 추가 공지 해준대 쉬고 익혀야되나? 지금? 지금 먹어야지?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1등에서 8등 지금 1등에서 8등 우리가 전부 다? 아 이거 좀 신기하긴 하네 잘했네 이거 찍어놔야겠다 멋있는데? 이제 웃어질 거다 전섭이신 우리의 초장점 딸깍 딸깍 물로켓 이번 레이드에 저희가 발자취를 남겼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쇼 저희가 익힌 날 레이드에 한 해를 그었습니다 지금 어? 나왔다 풍지 나왔어? 어? 아 시발요 메전드 뭐야? 메전드 명아 철판 아팠다? 투자 이 새끼야 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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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후아 왜왜왜왜 젊나보다네 여러분 어땠어 좀 날카로웠지 아니 젊나보다도 좀 더 확인 해야겠다 보다 그럼... 거울 만지기 다음 컬렉션 나 이거래 거울 컬렉션 난데 내 이론네 난데 나 이론네 컬렉션 1호 난데 나인 나인 아 가자 위치는 내가 정해줘 거울 나오면 물질 알아서 뛰어가라 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물질 따로 빼서 조정해? 디코 메일 아... 그거인가? 디도스? 아니 디코 문제 아니야? 난 디코 괜찮은데? 나갔다 와 봐 난 잘 틀리야 돼 어? 어? 나 디코 이상한데? 아 이거 명훈이 튕겼다 아 이거 명훈이 튕겼다 어? 왜 이래? 어? 안 이쁘다 어? 안 이쁘다 아... 웃겨요 나 안가? 나 안 돼 이상해졌어 나 컴퓨터가 주다이형도 튕겼는데? 아니 씨X 뭔데 어? 그러네 3명씩 나갔는데 아... 조민노야 어 잠깐만 내가 이상한데 이번에? 아 존댔다 아... 어 나 디코 이상하게 들린다 3명 2명 3명 어... 나 튕긴 것 같은데? 방송 채팅하는 거 어... 나 튕긴 것 같은데? 방송 채팅하는 거 어 뭐야 벌스도 튕겼어 아 진짜 레전드다 이거 어 뭐야 나 이제 나도 이상하게 들려 이번에 내 차례인가? 야 이번에 내 차례인가 봐 뭐야 뭐야 이거 무서워 이거 뭐야 하트 뿌리기 하트 뿌리기 나가 빠져 빠져 어 뭐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나 맞았어 내가 이렇게 어? 나 나 지금 멈췄어 나도 깔려왔다 해봐 얘들아 나 너희들 다 멈췄어 아 디도스요? 아 그래? 로사단도 튕겼어 그때 로사단 그때도 튕기고 지금 또 튕기고 그러자 와 디도스 레전드네 우리 다 튕긴 거야 8명? 아니 나 살았어 동숙 형 빼고 동숙 형만 왜 살았어? 관전자 관전자 우리 반응 몰라구 한번 해보고 한번 더 걸리면 생각을 해보자고 어 얘네 뭐 원하는 게 뭐야 돈도 안 주도 돈 원하는 것도 아닌가 봐 그냥 이런 반응 아니야? 내가 딸깍 한 번으로 저들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음 해커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얼만데 아 뭐라고 얼마인데 고수기 형 있잖아 우리 얼마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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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낼 거 아니긴 해 야 지한아 혁상을 하는데 난 자극 안 하려고 조용히 있잖아 자극하지 마 형 믿고 한 건데 형 믿고 한 건데 자극하지 마 자극하지 마 자극하지 마 왜 이렇게 마음을 못되게 먹냐 이 자식아 영원아 자극하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착하게 좀 먹어주세요 자극님 아이씨 어 우리 9시 우리도 9시 어 잠 안 나가죠 아우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아이씨 이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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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고 명언니 튕겼어? 명언니 튕겼네 어? 아 명언니 튕겼네 아 명언니 튕겼네 아 다음 난데 아니 명언니 튕겼어 명언니 튕겼어 명언니 있는 거 같은데 아 어 나 딱 나 곧 가 나도 갔어 나도 갔어 나 곧 가 나 곧 가 금끈이 시작해 로아 멈춰 있어 발길이 뭔데 어 그러면은 우리 방종하고 환 정리하고 다시 키자 저희랑 방종 좀 하고 이렇게 우리 애들 방종하고 어떻게 할지 정하셔야죠 어떻게 할지 정할게요 나 방종했어 아 보자 나 이제 고개했어 이센 유지 네 아 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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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